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6월달 모의고사를 앞두고 제가 진짜 공부 이야기라는 캐스트로 찾아왔습니다. 자, 진짜 공부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 처음만 어렵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인강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메가스터디 이제 인강 사이트에서. 인강 선생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다고 합시다. 응, 해주세요. 궁금하죠? 네! 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디서 촬영하느냐? 너무 간단하죠? 여기 스튜디오에서 촬영합니다. 그냥 스튜디오예요. 자,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지금 가지고 온 건데 어느 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본사에 있는 스튜디오에 열심히 갑니다. 어디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본사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층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 내가 이렇게 멋진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촬영하는구나.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어쨌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세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죠.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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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그리고 여기 PD님께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거든. 중요한 건 촬영을 하다가 오후랑 저녁까지 촬영을 연달하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중간에 빙님 잠깐 식사할까요? 하고 쉬었어요. 쉬고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밤이 된 거예요.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어두웠는데 회사에 돌아오다 보니까 회사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빨주 노초파남보는 아니고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아우, 너무 예쁘다 해서 또 찍어놨거든. 이렇게 이제 배가 딱 배부른 채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오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작은 책상이랑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그럼 제 노트북에 이렇게 올려놓거든. 그럼 이 의자에 딱 이렇게 기대겠지.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이렇게 기댑니다. 근데 이게 의자가 돌아가거든. 돌아가다가 돌아가다가 문득.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에 앉아서 여기저기 그냥 보다가 정말 문득. 스튜디오 벽면을 좀 봤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그 해당 스튜디오에 많이 갔었거든. 많이 갔어요. 거기서 촬영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구나 하고 봤던 게 문득 그냥 그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왠지 핸드폰을 찍어서 찍어가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해서 벽면을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찍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모자이크잖아요. 맞아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자, 메가스터디라고 써있는 걸 보니까 이 벽면에 있는 뭔가가 이제 아, 이게 홍보물이구나. 예전에, 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썼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좀 오래돼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오래돼 보입니다. 그런 뭐라고 해? 뭐 폰보들 크게 인쇄해서 붙여놓고 뭐 홍보물 같은 거예요. 광고 뭐 홍보지로 보였는데 그게 여러 개가 이제 걸려있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 그 내용을 제가 쭉 보다가 아, 이거 괜찮다. 아이디랑 공유하고 싶다 해서 언젠가 찍어놓은 거를 이제 와서 꺼내온 겁니다. 뭐라고 써있었을 게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메가스터디 진짜 공부 이야기 1 진짜 공부는 처음만 어렵다. 공감이 되세요? 자, 잘 안 보이실까 봐 이 위에 있는 다른 문구를 제가 좀 텍스트로 긁어왔습니다. 보여드릴게. 처음으로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 3시간을 버텨봤고요. 처음으로 공부하다 땀이 났다. 자, 처음으로 알람을 끄고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해석을 해보면 물론 어, 졸려. 띵띵띵. 알람 껐어 하고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알람을 끄면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봅시다. 그렇게 봅시다. 책상에 앉아서 3시간을 버텨봤대요. 여러분, 3시간 동안 한 곳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집중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은 지금부터 있으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 왜? 우리 인간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뭘 사냥을 하고 호기심이 많고 뭘 탐험하고 이런 거 이렇게 진화를 했지 한 군데 앉아가지고 한 군데만 보면서 집중하게끔 진화한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조미 쑤시고 나가고 싶은 거야. 그건 본능입니다. 근데 그걸 눌러가면서 3시간을 버텼대. 그리고 처음으로 땀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몰입이 된 거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워요. 그래서 옷을 벗고 반팔만 입고 공부하는 경우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공부라고 합니다. 메가스터디 홍보 문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 알람, 책상에 앉은 3시간, 땀이 났다. 여기에 집중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곳을 봤습니다. 어디요? 처음이라는 말. 처음으로 앉아서 공부했다. 처음으로 알람을 끄고 일어났다. 처음으로 땀이 났다. 처음이라는 말. 자, 그래서 진짜 공부는 처음만 어렵다. 이게 우리 메가스터디가 몇 년 전에 했었던 그 홍보 문구였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공부가 처음만 어렵답니다. 공감하세요?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 어? 넘어갔네. 보면은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죠. 그죠? 그 왜 처음만 어렵다는 얘기를 꺼내하냐면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여러분들께서는 어쩌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와서부터 공부를 했는지 중3때부터 했는지 아니면 입학하고 나서부터 준비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공부한 기간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됐다고 합시다. 고2 친구들은 고1이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부터 아, 내가 1학년 때 내신이 이러이러하니까 2학년 때 내신은 이렇게 해야지 분명히 내신에 조금 더 집중하셨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면 모의고사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6월달 모의고사를 앞두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긴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6월달 모의고사를 앞두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점검했으면 좋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가 진짜 공부가 맞는가 이걸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진짜 공부예요. 지나간 시간들을 한 걸음 떼서 한번 보세요. 멀리서.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잘 돌이켜봤을 때 내가 먼저 알람을 끄고 일어난 날이 많은지 엄마가 학교 가야지! 했던 날이 많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다음, 내가 정말 진득하게 앉아서 3시간 동안 집중했던 그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좀 산만했던 경험이 많은지 또는 내가 공부하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열이 나가지고 땀이 나가지고 옷을 벗은 적이 많은지 아니면은 공부하다 너무 졸려서 그냥 엎드린 적이 많은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어쩌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건 본인만 압니다. 뭐가 정답인지 몰라. 어떤 게 진짜 공부인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만 제가 그냥 대다수의 학생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어쩌면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내가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진짜 내가 실속을 차리는 게 아니고 뭔가 껍데기만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가 6월달 모의고사가. 큰 모의고사 한 번씩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이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만 어렵다는 거지. 왜?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저는 완전 찐 문과로서 잘은 모르지만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첫 걸음 내딛는 것 자체는 되게 힘들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험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일어나고 싶은 거 꾹 눌러보고 뭐 하고 싶은 거 꾹 눌러보고 앉아있어보고요. 제가 한 걸음을 내리는 순간 뭔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관성이 생깁니다. 그게 처음만 어려운 거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그렇게 익숙해진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용어로는 생활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잖아. 나의 생활 패턴은 어때? 나의 루틴은 어때? 나의 공부 습관은 뭔데? 잘 생각해봐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이 어려운 거고요.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어려운 거지 한 번 그렇게 내가 말을 내딛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관성이 붙어서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 즉 어떤 공부에 대한 루틴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자, 열심히도 좋습니다. 아이들 다 찾아와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올해는 뭐 할 거예요. 이번 시험에 뭐 할 거예요. 와, 다 죽여버릴 거예요. 뭐 이러거든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했는데 열심히도 너무 좋아. 열심히도 좋은데 반짝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뭐 하자?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훨씬 더 중요한 거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정말로. 1년 365일 내내 와아아아아아악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1년 내내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안 돼. 중간에 분명히 슬럼프도 있고 붙임도 있어요. 단 이 붙임 슬럼프라고 하는 그 굴곡이 크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은 와아아아 아 힘들어 와아아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요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럼 그 친구들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뭐가 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공부 습관이 뭐야 몸에 배어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온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 지금 내가 어떤 곳에 첫 발을 내딛느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제 식의 공부를 하느냐 요게 여러분들을 훗날 고3 또는 이제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고2가 되든 고3이 되든 향후에 여러분의 공부 결과도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지만 처음에는 이런 발걸음이었지만 이게 관성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점점 벌어지는 거죠. 벌어집니다. 그래서 관성이 법칙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어떤 곳에 어떤 첫 권을 내딛어야겠구나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의고사를 앞두고 나서 제가 학습법과 관련된 것도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되니 살짝만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사 이게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는 수능형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형 문제 말 그대로 수능과 비슷한 문제의 난이도가 나온다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솔직히 수능 한국사와 관련된 모의고사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 반가웅 압축의 모든 것이랑 강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보는 수능 강좌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9강밖에 안 돼요. 올 판서고요. 제가 판서하면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판서가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써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스토리텔링이 될 거예요.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하다. 선생님 저는 6월달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내신 공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즐거운 완자 개념완성이 리뉴얼돼서 새롭게 이제 완강이 됐고요. 직전대비 특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통합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완자 개념완성 끝났고요. 이제 뭐 학기별로 시험별로 이제 직전대비 특강도 나오고 있어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내신을 준비한다. 달콤 완자 개념완성 이제 편이 있으니까 내신 준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지금은 모의고사랑 관련된 캐스트를 찍고 있는 거니까 모의고사를 좀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압축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짧습니다. 어차피 1.25배속 들을 거잖아요. 빠르게 들을 거 아닙니까? 해서 판서 내용과 함께 한 번 정리하시면은 내신 공부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되게 오글거리는 멘트 같은 거를 잘해요. 자 손 손 주먹죠? 주먹 쥐고 눈은 뜨고 나를 보고 오글거름을 참아보세요. 자 벚꽃은 졌습니다. 이거 촬영하는 날 기준 이제 5월 달인데 벚꽃은 졌어요. 벚꽃은 졌지만 벚꽃만이 꽃은 아니잖아요. 그대 마음속에도 꽃이 한껏 피어 있기를 제가 긍정의 힘을 가져다면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힘들고 바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